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주로 저는 밤에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서 산책을 하는 곳은요 바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곳인데요 베이사이드 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오봉야스미라고 하는 굉장히 긴 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휴일에 그동안 못했던 애니도 보고 게임도 하고 미드도 보고 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것도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밤 산책을 좀 나섰습니다 그렇게 제가 밤 산책을 나선 곳은요 하카타 부두에 있는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후쿠오카 하카타 시내에서 굉장히 멀지도 않아서 금세 갈 수 있고요 사실 좀 무리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산책을 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영상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같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 보실게요 이런 brush 별로 요청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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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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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